오늘은 무슨 일을 하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은 쪽파씨 종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엄청도 많은데요. 쪽파씨를 요렇게 매달아 놨던 거를 제가 요거 득템이랍니다. 우리 형님이 나 쪽파김치 좋아한다고 요렇게 매 캐서 쪽파씨 캐서 매달아 놨던 거 요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쪽파김치 많이 해마라 그러고 이렇게나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형님 최고! 요게 오래 심을 쪽파씨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서 요게 뿌리도 요렇게 따고 위에도 싹 자르고 요렇게 해서 쪽파씨 심으면 되는 거랍니다. 여기 우사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쪽은 내가 심어낸 옥수수가 주롱주롱주롱주롱 열려가지고 요즘 옥수수 익은 대로 따먹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술이 옥수수 술이 와 엄청도 오래도 잘 됐습니다. 철컥! 인증서 찍었습니다. 2분 영상으로 찍고 오늘은 쪽파씨 정리해낸 날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시골 농사꽃 맞죠? 쪽파씨 종절합니다. 엄청 많아요. 철컥! 인증서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시오.